잘했죠? 아침에도 2명이나 전화 왔더라구요. 저기 갈마동에 갔다 놨고 사퇴만이 아니고 우리는 사퇴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다리 안에 사퇴가 붙어있어. 덩어리로 줄게. 뭐 쓰는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덩어리가 그냥 원가를 줄게요. 다리 하나 그냥 원가가 5만원 조금 넘는데 그냥 5만원 줄게. 그럼 되잖아. 한 3. 몇 킬로 될까? 4킬로 좀 못될거에요. 구.. 응? 아니 사퇴를 따로 사퇴가 매달려 있는거고 거기에 사퇴가 매달려 있는거고 구.. 구.. 아무.. 봅今回는